다가러 hablar 아, 식게는 다 담아버려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바르고 뭐지?? 뭐야, 물통 구멍났어? 아니 분명히 물통에다가 넣었는데 왜 바닥에 피가 묻어 바탕 개쓰레기 똥겜 내가 이딴 게임 전문 스트리머라니 이 게임을 통해서 번돈을 생각하라고? 헤헷 비세라 개굿겜 갓겜이지 그럼 누가 비세라 욕함 으으 야 둘 셋 넷 다섯 예스 동남아 아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이란다 Now 지금 느낌이 좋으니 제발 방해하지 말아줄래 봉남이가 아주 애교가 많아요 ㅎ하핰하하 봉남아 잠깐만x3 아 잠깐만 communist 복남아 복남 caste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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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뭐야 뭐야 게임 오버인 줄 알았네 지금이 딱 그런 세상이잖아 안돼 우리 편집자들 3일이나 쉬면은 영상은 누가 올리라고 어어어어 하하 우 지례しょう 지례고 지례 Ар아 티례고 이거 지례고 지례아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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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례어야안이고 지례아안안이고 지뢰맞고 Elle Kra 지례안안이고 지례avez 지롰맞고 지례어어 에 universally $ $ 초화현! 저 나데 병 wallet align!! 왜 밀어! 어 이거 비버 소리 지를 때도 나는 그 소리인데? 플레이버 아 저 미치겠네 야 얘들아 얘들아 아니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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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남이가 지금 밑에서 이러고 있어요 미미야 이리와 얼굴 귀여워 얼굴 귀여웠네 새끼 얼굴 귀여웠네 새끼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웠네 새끼 다른 것도 좀 봅시다 아 진짜 개잣같은 게임 희기뿌레 나하네 아퓨 인치즈 레이터 마고 마고 심판의 날 지금 나 흔들리지 않을 테니 뭔데 이거 뭐하는 건데요?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대전이래요 자기야 저거 페인트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 누가 일어나는데? 베란다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상한 재워? 자 자 자 일어나지 말고 자 아 아이 으일 오시 디지 Further око coś 앙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당 Fer видим 천천히 가야 되는건줄아는데 개 빨리 가 앙니이이이이이이이이 xчики 슬라이딩 슬 슬라이딩 슬 아야씨 이딩 슬라 딩슬라이 슬라이딩 됐스 아이엠 맘맘 자 다들 기본적으로 이거는 장비를 하셔야 돼요 뭐 뭐 제 머리통에 쓰고있는거에요 하나씩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됐다 자 됐지 이게 최고급 방어구에요 나도 나도 어? 형 없어? 나 세개를 만들었는데 뭐지? 무슨 고철로보처럼 얘기해 계속 캐릭터화가 되가지고 나도 자기가 지뢰찾기 한번 해봐 이거 이진한이도거든 오케이 찾아서 하면 돼 방법은 알지? 지뢰찾기 잠시만 조상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기도 좀 맞아요 조상님... 도와주십시오 가자 조상님 맘맘매야 랠랠랠랠랠랠랠랠랠랠 em 블루베리 가져줄까?! 응! 여기에 넣어먹을거 말고 그냥 씹어먹을거 블루베리 스무디 으흐핰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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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rhetoric 야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이지? 왜 이렇게 옥양이 익숙하냐? 왓오 이새끼 내 똑똑놀리제! 블루베리 스무디즈라 하면서 오늘! 너 놀린 거 아니야! 맞제? 오, 정확해! 죽고 싶어! 여러분, 소름이 뭔지.. 아, 놀린게 아니에요! 심지어 헤드폰으로 듣고 있어서 진짜 힛블리다 전혀 듣지도 않고 있었어 어, 이 새끼! 넌, 너는 3년 동안 똑같아. 너 놀린 거 아니라고. 그저 말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블루베리 스무드라고 했어. 아, 개노름 끼쳐! 아이, 한겨 같은 새끼. 어.. 어, 좋다. 어둡 좋네 어 근데 불 꺼진다 불 위어 파이어 왜 일어나 왜 일어나 텐트 어딨어 불은 어딨어 제발 제발 우리 안가 인마 어 텐트 너무 좋아 불 피우려고 나갔다가 불 어딨는지 모르겠어 깐깐해가지고 아이엠 맘맘 이게 또 하다보니까 되네 야 여기만 남았어 와 35%의 장작분들 보답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선생님 지뢰가 보고싶어요 아 거울 봐 거울 거울 보면 얼마나 돼 지뢰 보잖아 아니 팩폭 뭐지 흐흐흫 많은 실험을 해봐야 돼 쌍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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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 뿌 뿌꾸야 아 뿌꾸가 방금 여기에서 이렇게 몸을 틀더니 이쪽 손으로 스페이스바를 꾹 눌렀어요 하하하하 아 귀여워 자기도 놀고싶었나봐 이거 봐 이거 봐 봤지 봤지 하하하하 아니 왜 자꾸 키보드 눌러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녀석아 관..관심 끌라고 응 관심받아서 좋아가지고 아 귀여워 귀여워 죽겠네 그러다 게임도 하겠는데 애들이 한 듯이 귀여워 맘맘매야 자 미션좀 받고 슈퍼점프 성공하기 아니 방법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래 하다보면 알겠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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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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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부금 딱 맞았다 바이유 하하 에? 에? 무슨일이야 이거 뭐야 이거 유리였어? 아닌데 움직이는데 이거 방탄유리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색 아이엠 맘맘 자기야 내 옆에 앉아가지고 잡담이나 좀 할래? 아 녹화중이긴 한데 이 구간은 다 편집될거라서 뭐지?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로 나갔어요 자기야 캠킬거 아니니까 그냥 와 안경 안경 어 전야 청소기 샀어 어 뭐 샀는데 뭐 샀을까? 맞춰봐 라이언 청소기 아 여러분 그 뭐 15만원짜리인가? 라이언 로봇청소기가 있더라구요 참고로 로봇청소기 안 샀어 잘 알아보니까 제일 비싸고 좋은것도 손으로 하는 청소기만 못하대 그래서 뭐 샀게 라이언 자기 서프라이즈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니야 나 사기만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할말이 없네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이언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이언 앞에 저기 큰 섬 있음 오케이 쉽지 않네요 요리 고운 음식 뭐시? 아 네 뭐지 죽일까? 당황스러운데 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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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방금 분명 잡혔던거 같은데 그니까 자문 낚았어 아 골라잡아? 자 와 골라잡네 얘 그렇지 야 이거 비린내 맞고싶으니까 이거 형이 하나 챙겨간다 와우 낙는 사람 따로있고 가져가는 사람 따로있어 야 비린내 맞고싶으니까 이것도 가져갈게요 아 야 어디가 야야 야 이건 이건 여기 또 많이 모아놓으셨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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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나 뽑아줘 맧대지 잡지 말고 나 자세대못해 뽑아줘 아 맨댐이랑 싸주면 뽑아줘 잠깐만 얘 좀 조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니 엉덩이 드리를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빨리 뽑아달라고 빨리 뽑아달라고 네가 한거잖아 누가봐 어 어디가 맨탈지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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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도 뽑아줘 어 알았어 어디갔어 뭐야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너 날아다니면서 허살이 뽑혔나보다 어 오키 아 오케이 그럴수가 있나 왜 없어쥐지 삭혔어. 똥꼬러? 이거 공포 게임 아니지? 어 아니야. 오케이. 생존모드 눌러봐. 삭제. 뒤진다니. 오케이. 내가 빡쳐서 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굶어서 죽는다고. 왜 굶어 우리가? 오늘 못 보니까! 싱싱한 멘사기